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에 이미 소개 드렸던 전영 노을의 조사 강호삼 작가의 중편소설 속초를 낭독해 드립니다. 32여 년을 남의 눈을 피하며 만나야만 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인은 학교 교사이고 남자는 기업의 중견 간부로서 사회의 통념과 도덕을 무시한 채 그들은 불륜의 애정행각을 벌이는데요. 우리 독사분들은 그 두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일단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속초 지은이 강호삼 가보지 못한 길 그가 갓길로 들어가서 페달에서 한쪽 다리를 내려 땅을 딛고 자전거를 멈추고 내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나는 그를 따라잡기 위해 페달을 잇는 힘을 다해 밟았지만 한참이나 뒤처졌다. 땀이 나고 상귀된 얼굴로 숨을 헐떡거리며 그의 뒤쪽에 사전거를 세웠대. 땀에서 준 머리칼을 쓸어올리고 얼굴의 땀을 닦으며 나는 무척 심통이 났대. 쉬어가지? 그가 빙글에 입가에 미소를 떠올리며 말했대. 나는 대답 대신 씩씩거리며 입술을 쩡근 내밀며 하얗게 눈을 흘겼다. 아무리 경주라고 하지만 기다려주지 않고 혼자 앞서서 내달린 데 대한 불만이었다. 우리는 대포를 지나 설악산 입구에서 상도문 삼그리까지 누가 먼저 빨리 가나 내기를 했다. 내 속을 들여다보기라도 하듯 그는 다시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의 그런 미소가 좋다. 좋을 정도가 아니라 홀라당 빠져버렸다고 해야 옳다. 내게 있어서 그의 미소 짓는 얼굴은 가히 살인적일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때마다 나는 팬티가 흥건히 젖으면서 그와 섹스를 하고 싶은 욕망의 몸을 떤다. 실제로 그럴 때마다 나는 그를 집요하게 유혹해서 호젓한 길가에서나 숲속이나 냇가에서 섹스를 했다. 실은 지금도 나는 그와 섹스를 하고 싶다. 조금 전의 심통은 그를 끌어들이기 위한 내 교활한 전소전에 불과하다. 아무튼 그는 여자인 내가 질투라도 할 만큼 희고 조각같이 단아하고 여자같이 맑고 섬세한 얼굴을 가졌다. 그가 자전거 한 장에서 내려 받침대로 자전거를 세운 뒤 내 손에서 자전거를 억지로 넘겨받았다. 나는 아직까지도 화가 덜 풀린 듯 뼈로통한 얼굴에 입술을 한껏 내밀고 핸들을 거칠게 넘겨주었다. 그가 내 사전거를 받아서 받침대를 펴서 세우고 내 손을 잡아 끌어 잔디가 촘촘히 잘 자란 길가 언덕에 나를 앉혔다. 나란히 내 옆에 앉아서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지으며 손으로 내 옆구리에 간지럼을 태웠다. 우리 공주님 무엇 때문에 또 심술이 났을까? 피! 공주는 무슨 놈의 공주?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무릎에 달랑 올라앉았다. 두 팔로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입은 가득히 그의 입속으로 혀를 밀어넣었다. 그와의 입맞춤은 언제나 달고 감미롭다. 길고 숨이 막힐 듯한 키스가 끝났어도 나는 그의 이마와 눈과 깃불과 목덜미 어디고 할 것 없이 마구 키스를 퍼부었다. 조금 전 한난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라도 할 듯 이걸 그리던 늦여름 해가 내수락산 아래로 천천히 떨어져 내렸다. 산 밑으로 사라지기 전 마지막 윗부분의 한 조각 붉은 해가 아쉬운 이별을 아꼈다. 점점이 떠있는 밝은 황금색 구름 사이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방사선 솜광이 참으로 신비하고 경이로웠대. 이었고 해가 영너머 백담사 인제의 내수락산 아래로 완전히 떨어져 자취를 감추었대. 언제 그랬냐는 듯 그늘이 진 것처럼 사방이 어둑해지면서 동해바다 쪽으로 펼쳐진 외수락은 금세 공기가 서늘해졌대. 해가 떨어지자 오히려 산과 겨울과 들력이 활기찬 제 모습을 찾으며 사방의 풍경은 더욱 선명해졌대. 그제서야 길 건너 저 편 큰 바위 돌 틈으로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들렸대. 그 시냇물은 천불동 계곡과 양폭 토항성 폭포 등에서 합류하여 비선대 앞쪽을 감돌아 동해로 흘러나간다. 한여름이라도 발을 담가기가 시릴 정도로 차고 맑은 물이다. 산 위 한 뼘점 높이에 그 맑고 찬 겨울물이 씻기라도 한 듯 반쪽의 배곡같은 상연달이 떠 있다. 졸구질하는 토끼의 모습이 선명한 달은 점점 파란빛을 더해가는 하늘을 배경으로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대. 길가 아스팔트 포상을 뚫고 솟아나온 코스모스가 한두 송이 잃은 꽃을 피우고 있지만 이맘때 외수락길가의 꽃은 단연 달맞이 꽃이다. 물이 있고 약간 습한 곳이면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이 꽃은 이름 그대로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저녁에 꽃을 피웠다가 아침 해가 뜨면 꽃잎을 접는다. 달맞이 꽃은 꽃 이름에서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무척 수수하고 소박한 꽃이다. 다 자라면 1미터가 채 못되는 줄기에 무딘 창날같은 타원형의 솜털이 많은 길쭉한 이파리가 있다. 줄기에서 층층이 가지가 번지고 줄기 위쪽으로 올라가며 꽃잎이 4개인 노란꽃이 달린다. 겨울이 되면 줄기는 마르지만 뿌리는 그대로 동면에서 그 다음 봄에 다시 자라는 두해살이 초아인데 독성이에서 소나 가축들은 먹지 못한다. 우리나라 재래종이 아니고 남미에서 묻어들어온 식물이라는데 언제부터인가 여름 저녁 속초와 소락산 일대의 길가에 낯설지 않은 풍경으로 친숙하게 자리 잡았다. 달맞이 꽃이 여느 다른 꽃들과 다른 점이라면 해가 진 여름 저녁 사랑하는 남자가 오는 길에 등불이라도 밝히듯 노란 꽃을 피우는 꽃의 특성에 있을 것이다. 이 꽃에 얽힌 슬픈 인디언 처녀의 이야기가 가슴 아프다. 사랑했던 남자가 짝짓기 파티에서 다른 여자를 택하자 인디언 처녀는 다른 남자의 구애를 부리치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뒤늦게 처녀의 소식을 들은 남자가 산속으로 들어가 처녀를 찾았으나 처녀는 어디에도 없고 달맞이 꽃만 있더라는 이야기다. 저기 누가 와 그 점에서야 나의 극승적인 기수공세가 끝난다. 황급히 그의 얼굴에서 얼굴을 떼고 사람이 온다는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사람은커녕 서락산으로 이르는 아스팔트 길이 맑게 텅 비어있다. 자동차 한 대 지나가지 않는다. 순진하게도 나는 그의 거짓말에 번번이 곧잘 속아 넘어간다. 이맘때쯤 거리가 비어있는 것은 여름 한 더위에 하루 종일 지쳐있다가 비로소 이 시간 식구들이 한데 모여 오일을 채썰어 넣은 시원한 미역냉국으로 저녁을 먹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대. 차차 거스름이 찧게 내리자 우리가 지나온 멀리 바라보이는 동해바다에 오징어사비 배들의 불빛이 불야성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대. 햇볕의 구릿빛으로 얼굴이 건붙게 탄 배사람들이 배전에 걸어둔 리를 돌리는 대로 발둥만한 오징어가 바닷물을 찍찍 뿜으며 가판 위에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맘때가 동해바다에서 오징어가 가장 살이 많이 오르고 많이 잡힌다. 잠자리 한 마리가 달마지꽃줄기 맨 꼭대기에 앉아있대. 그 너머 점점 짙어가는 설악산의 산그리매가 있고 산 위에 맑게 물을 씻은 듯한 상연달이 있다. 나는 그 순간 산속으로 들어가 달마지꽃이 되었다는 인디언 처녀의 전설을 떠올리며 마음이 서늘해진다. 내가 속초와 인연을 맺은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서 속초의 속초중학교에 수학교사로 첫 발령을 받고 나서다. 속초라는 것이 어딘지를 지도에서 찾아보았다. 그때까지 내가 속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식은 가끔 밥상에 오르는 명태와 오징어가 그곳에서 잡힌다는 것이 전부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속초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지방의 작은 도시에 불과했다. 휴전선에서 불과 62km 거리에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최북단이고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속초는 북한 땅이었다. 인구 6만, 주민 대부분이 원산이나 고성, 장정과 흥남북청의 북쪽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다. 그들은 전쟁이 끝나고 통일이 되면 누구보다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곳에 고단한 피난보따리를 부렸대. 나는 춘천에서 자파상을 하는 부모님 사이에 남매 중 장녀로 태어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을 모두 춘천에서만 다녔다. 같은 강원도이긴 하지만 속초는 명절 때마다 경춘선 기차를 타고 가는 큰 집이 있는 서울보다 아득히 먼 곳이었다. 태백산맥을 경계로 영동의 북부지방에 속하는 은사들만이 사는 고장으로 생각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속초에 가려면 서울에서 대관령을 넘어 강릉을 경유하거나 군인들이 한쪽 차에 진입을 막고 교대로 통행을 해야만 했던 비포장도로의 아슬아슬한 산길인 군용도로의 진부령을 넘어야만 했던 것이다. 속초가 본격적으로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설악산에서 히말리아 등반 훈련을 하던 산악대원들이 폭설에 소난당하면서부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설악산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다가 밤새 내린 폭설로 눈사태가 일어나 텐트가 눈속에 묻혀버렸던 것이다. 그 해 참으로 영동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대. 기록적인 눈이었대. 앞이 보이지 않는 폭설이 밤낮으로 계속되었대. 2미터나 눈이 쌓였고 통행이 두절되고 전기가 끊어졌대. 눈이 내리는 동안 동해안의 영동지방은 외부의 어느 곳과도 완전히 단절된 채 고립되어버렸대. 눈 속에 묻혀버린 산악대원들에게 접근할 수조차 없었대. 그러던 어느 날 거짓말처럼 구름이 그치고 햇빛이 보이면서 눈이 그쳤대. 그제서야 서울에서 사람들이 오고 구조반이 편성되었대. 간신히 현장에 접근했으나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되지 않아 조난당한 산악대원들의 시신을 발굴하는데도 다시 여러 날의 시간이 걸렸대. 그 사이 산악대원들의 조난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대. 보도진들이 현장에 와서 취재를 하고 라디오 방송은 시간마다 현장을 연결해서 생방송을 했대. 연일 보도되는 그곳 눈 소식이 엄마는 까닥없이 은근히 불안하신 모양이었대. 계약이 다가오자 그냥 가지 않았으면 하는 눈치였대. 가게방 문설주에 앉아서 묵묵히 신문종이에 담배를 말고 계시던 아버지도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대. 내가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가게에서 나오는 수입이 쏠쏠해서 동생을 학교에 보내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데는 걱정이 없었대. 부모님은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니 그저 좋은 남자 만나 시집이나 가길 바랐지만 나는 아니었대. 내 나이 이제 스물셋이었대. 결혼보다는 한 번도 벗어나 보지 못한 춘천과 부모의 품을 벗어나 독립하고 싶었대. 눈이 그치고 한참이 지나 도로가 개통되자 엄마와 나는 옷벗다리와 냄비와 숟가락 같은 자취 도구를 준비해서 진부령 고개를 넘어 속초에 왔대. 그때까지도 눈이 녹지 않았대. 포장되지 않은 한 길에 아직도 눈이 기만큼 쌓여있어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대. 길바닥은 온통 진흙구덩이로 물이 질퍼내서 사람들은 키낮은 슬레이터 처마 곁으로 간신히 지나다녔대. 학교 뒤편의 교동이라는 곳에 자취방을 얻었대. 안채와 완전히 독립된 사랑채였대. 집 뒤쪽으로는 시가지 쪽에서부터 밋밋하게 경사가 이루어진 한 길이 나아있었대. 그 길은 직각의 가파른 언덕길과 맞다 미시령으로 가는 길로 이어지고 있었대. 그 언덕길에 오르면 남성다운 웅장한 설악산이 한눈에 보였대. 엄마는 시장에서 함석으로 만든 석유풍로를 사준 뒤 다시 진부령을 넘어 춘천으로 돌아갔대. 드디어 가족과 떨어져 나 혼자만의 생활이 시작되었대. 선생으로서의 학교 생활은 대학 다닐 때와는 또 다른 흥분과 슬램으로 다가왔다. 대학 4년 동안은 참으로 재미없게 보냈다. 남학생들이 집요하게 데이트를 신청했으나 모두 거절했다. 너무 어리고 좆비린내가 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강의가 끝나면 꽃장 도서관에 박혀서 남학생들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 학교는 교장선생을 합쳐 스물여섯 명의 교직원이 있었대. 학생 수도 적고 학교 규모도 크지 않아 가족 같은 분위기였대. 모두들 햇병아리 처녀선생인 내게 관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주었대. 처녀선생은 가사를 담당하는 주수자 선생과 영어 담당의 최춘지 선생과 나 모두 세 사람이었대. 두 선생은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스물여섯과 여덟으로 나이가 많았으며 최춘지 선생은 서울에 약혼자가 있었대. 총각 선생님들은 모두 일곱 명이었대. 그들은 모두 다른 지방에서 이곳에 왔고 졸업한 학교도 달랐대. 내가 부임하자 그들의 시선이 내게 집중되었으면 말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들의 관심으로 학교 생활이 하루하루 즐겁고 살맛이 났다. 학생들도 순진하고 착했다. 내가 부임하고서 아이들의 수학 성적이 부쩍 올라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그 어느 무엇보다 나의 첫 직장생활이 활기에 넘칠 수 있었던 것은 일곱 명의 총각 선생 중에 은근히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선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의 언어 사범대학을 졸업한 서른 살의 국어선생으로 소설가를 지망하는 문학 청년이었다. 동명동의 수복탑 근처에서 또한 사람의 총각 선생인 조수만 선생과 같이 하숙을 하고 있었다. 조수만 선생은 나와 전공은 달랐지만 대학의 4년 선배였고 춘천이 나와 같은 고향이었다. 속초의 북단인 동명동 바닷가에 수복탑이 있다. 6.25 전쟁 전에는 북한 땅이었다. 가까운 거리에 영금종과 영랑호가 있고 더 북쪽으로 가면 청간종이 해안선을 따라 계속 북쪽으로 가면 화진포와 대진항과 거진항을 차례대로 만날 수 있다. 수복탑은 실향민이 많은 속초의 상징 같은 조형물이다. 6.25 전쟁이 끝난 후 속초를 북한으로부터 수복한 기념으로 당시의 군인들이 콘크리트 모자상을 만들어 세웠다. 한 손에는 보따리를 한 손에는 어린아들의 손을 잡고 통일된 북쪽 고향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으로 섬세한 조형미는 없지만 통일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자의 희망찬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 정말 이곳에 피난 온 실향민들은 전쟁이 끝나면 바로 고향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본듯한 집을 짓는 대신 언덕이나 바닷가에 비바람만 간신히 가릴 수 있는 루핑이나 슬레이트로 지붕을 이연 판자집을 짓고 살았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시장에서 장사의 본도는 고향에 돌아갈 때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새로 태어나고 어른들은 나이를 먹어가며 늙어가고 있었대. 언제 수복탑의 모자상이 탑에서 성큼 내려와 그리운 고향으로 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인지 알 수 없었대. 국어선생의 하숙집은 수복탑의 맞은편 시외버서 터미날로 가는 골목길 안 속에 있었대. 일요일 춘천 집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세 사람은 사주 어울려 인근 양양의 낙산사를 찾기도 하고 설악산 등산을 같이 가기도 했다. 그런데 내게 있어서 이곳의 속초라는 지명은 아무래도 생경하고 생소했다. 어떤 계좌에 내가 그에게 이 의문을 토로했다. 그러자 그도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며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설명해 주었다. 한자의 속자가 무엇을 묶는다는 뜻이고 초자는 풀을 의미하는데 풀을 묶는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중국 고사에 아들을 살려준 은혜를 갚기 위해 적군의 말이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풀을 묶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고사에 유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 속초라는 지명이 붙여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약속의 의미로 시를 묶거나 풀을 묶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곳 속초의 지명은 어떤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어순생당은 그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초의 지명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었다. 속초나 관동팔경 같은 명성지 말고도 명물이 하나 더 있다. 청초 앞쪽 해안에 모래가 쌓여져서 만들어진 청호동이다. 그곳에 가려면 이 길로 남쪽의 조양동으로 돌아오거나 수협 업한장 앞에서 건너편 청호동까지 100미터 남지 단폭의 청초로 들어가는 물길을 건너야만 한다. 여기에 청호동 사람들이 업한장과 청호동 양쪽에 세 줄을 걸고 드럼통 위에 나무판대기를 얹어 만들어 쇠줄을 당기면서 건너는 갯배를 만들어 뛰은 것이다. 갯배에는 사공이 따로 없다. 갯배를 탄 사람들이 직접 쇠갈고리로 쇠줄을 걸어당겨 갯배를 움직였다. 청호동 사람들은 이 갯배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건너며 잡은 고기와 해산물을 속초의 중앙시장으로 내다 팔았다. 우리는 갯배를 타고 자주 청호동으로 갔다. 그곳에 바다로 길게 뻗은 방파재가 있고 방파재 끝에는 동명동 쪽에서 뻗어나온 방파재와 함께 한 쌍의 무인 등대가 있다. 등대 앞으로는 한 점 거칠 것 없이 탁 트인 동해바다가 있다. 그곳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니어도 항상 사람들이 있었다. 그 전부터 늘기 시작한 외지의 관광객들과 바다 낚시를 하는 낚시꾼과 젊고 발랄한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가 되었다. 일요일이라도 마땅히 갈 곳이 없었던 우리 세 사람은 청호동 갯배를 건너 자주 방파재로 갔대. 또 다른 남자 선생이나 여자 선생이 끼일 때도 있지만 대개는 세 사람일 때가 많았다.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대. 작은 도시라서 학교 선생은 학생들이거나 학보영들의 눈에 잘 뛰게 마련이었대. 두 사람만 같이 담임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쓸데없는 오해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우리는 살찐 여인의 허벅지를 연상케 하는 방파재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에서 개를 잡거나 무연히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명상에 잠기기도 했다. 돌아올 때는 속초에서 유일하게 고전음악을 들려주는 가야다방에서 슈베르트의 겨울라그네나 쇼팽의 연속곡과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셨다. 그래도 미진하면 세일극장 뒤쪽 부두의 팔도강산 가자미 회 무침집에서 소주를 마셨다. 처음에 나는 총각인 국어선생에게 약간의 핑크빛이 가미된 관심을 가졌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분명한 것은 국어선생도 내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이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무언가 결정적인 계기가 없었던 것이 그 원인이 아니었는지 모른다. 나는 지금도 우리 사이의 중간에 있었던 당시의 선배 마음을 잘 알 수가 없다. 당시 선배도 내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 번도 내색한 적이 없다. 이후로도 선배는 같은 태도를 견지했다. 세 사람 사이의 구도가 허물어진 것은 국어선생의 갑작스러운 사직 때문이었다. 고향인 부산의 여자 사립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였다. 무책임하달 수밖에 없이 신학기가 막 시작된 3월에 학교에 사표를 냈다. 우리는 팔도강산에서 그의 송별련을 했고 이튿날 하루에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뜨는 속초발 대한항공편의 비행기로 서울로 떠났다. 금호동의 대한항공 사무실 앞에서 출발하는 공항행 셔틀버스를 타고 선배와 함께 비행장으로 가서 국어선생을 배웅했다. 처음 그를 만난 것은 바로 국어선생의 배웅을 하고 돌아오는 셔틀버스 속이었다. 버스를 탈 때는 그의 존재를 몰랐다. 버스가 강연소등학교를 지나 동해바다를 오른쪽에 끼고 달리고 있을 때 그가 내 눈에 들어왔다. 천정에 매달린 버스의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선배의 뒤쪽에 그가 서 있었대. 희고 조각처럼 단아한 얼굴이었대. 그의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나는 버스 안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대. 시선이 마주쳤다. 내 눈빛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의 시선이 일순 당황한 듯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조양동을 지나 시내로 들어선 셔틀버스가 그 모동의 항공사 앞에 도착했다. 버스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다. 버스를 내린 그는 무심하게도 뒤돌아보지 않고 속초의 가상 번화가인 중앙동쪽으로 성검성검 걸어 이내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버렸다. 순간 나는 까닭없이 마음이 텅 빈 것 같았다. 국어순생이 떠났기 때문인지 아니면 눈앞에서 미지어의 그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인지가 분명치 않았다. 그는 오늘 버스 속에서 처음 얼굴을 보았을 뿐이다. 그가 어디에 사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미혼인지 기혼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런데도 처음 본 그의 강렬한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유선생, 커피 한 잔하고 들어가요. 선배가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색깔은 다르지만 선배도 매일같이 어울려 다니던 국어순생이 떠났다는 사실에 역시 마음이 허전한 모양이었다. 좌츠방으로 돌아가려던 발길을 돌렸다. 선배가 이끄는 대로 조금 전 미지어의 그가 사라진 길을 걸어 가야다방으로 갔다. 그냥 좌츠방으로 돌아가면 무척 외롭고 허전할 것 같았다. 가야다방에 가서 고즈노막 마니아라는 마시성의 주인에게 부탁해 차이코프스키의 6번 교양곡 이학상이나 아니면 드볼작의 첼로곡인 아메리카라도 듣고 싶었대. 만약 그런 판이 없다면 슈베르트의 겨울나근에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대. 조금 음색이 어둡고 차악 가라앉은 그 곡들의 선율들이 고거 선생이 떠난 마음의 빈저리를 얼마간이나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누군가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이 열린다고 말했다. 자취방의 60와트 알승구 필라멘트가 나가버렸다. 문간방이긴 하지만 전등이 없으면 낮이라도 어두웠다. 전구를 사기 위해 학교에서 퇴근길에 바로 중앙시장으로 갔다. 명전사하라고 간판이 붙은 전기재료상은 한길에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었대. 나는 가끔 그 재료상에서 금성라디오에 쓸 건전지라든지 작은 전기용품을 구입하고 다시 시장으로 들어가 반찬거리를 사기도 했다. 토요일 오후인데도 가게 안이 한사안 했다. 안주인으로 보이는 조문이 건네주는 전구를 받고 값을 치르는 중이었다. 가게의 문이 열리고 남자 한 사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내가 서 있는 유리 진열대 앞에 나란히 있었대. 남자는 저문에게 건전지를 달라고 했다. 옆 얼굴이 어디선가 나치익었다. 그랬다. 며칠 전 서울로 가는 국어선생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셔틀버스 안에서 본 바로 그 남자가 분명했다. 거짓말처럼 그 남자가 내 옆에 서 있었대.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리며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진땀이 나면서 얼굴이 화탓 따라올랐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지 남자가 내 쪽으로 얼굴을 돌렸대. 남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벗어내서 남자도 분명 나를 의식했음이 확실했다.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되네요. 남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지나가는 것처럼 말을 걸어왔다. 처음에 낫고 약간 콧소리가 섞인 무어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매혹적이고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성이 귀 속을 울렸다. 나는 정신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머리를 약간 숙이고 간신히 그렇게 인사했던 것으로만 기억난다. 급히 전구값을 치르고 나는 쫓기듯이 황황히 명전사를 나왔다. 그의 시선이 나의 뒤를 쫓고 있는 것을 의식했다. 시장에서 과일과 반찬거리를 사면서 나는 가까스로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새삼 그 앞에 왜 그렇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는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도록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다음 다시 만나게 되면 당당해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얼굴을 확실하게 알게 된 이상 이 작은 도시에서 그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어쩐지 점잖고 세련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보기보단 나이가 많았다. 서른 여섯 나와는 열두 살이나 나이가 많은 띠동갑 이었대. 직업은 서울 석탄공사의 속초 책임자 였다. 양양의 중석 광산에서 채굴되는 광석의 원석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일이 그 일 이었대. 서울에 결혼한 부인이 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속초에 혼자 와서 하숙을 하고 있었대. 그에게 부인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마음 편하게 마음먹기로 했다. 골키퍼 있다고 골 들어가지 못하는 법이 없다는 당돌한 생각 이었대. 실제로 그에게 결혼한 부인이 서울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 사이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단순히 나의 차로 본다면 그는 나에게 아저씨 뻘 이었대. 처음에는 이 나의 차와 기온이라는 사실 때문에 주저하며 일정한 거리를 두며 얼른 내게 다가오기를 꺼렸대. 그는 나와 달리 기존의 도덕적인 군례를 쉽게 뛰어넘을 수 없었던 것 같았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유혹하는 나의 집요하고 안큼한 유혹에 별수없이 그는 손쉽게 무너져 내렸대. 그해 여름방학 내수락의 캠핑을 겸한 민박집에서 나는 그에게 여자로서의 처음으로 몸을 열었대. 아무리 그를 사랑하지만 여자가 처음 자신의 몸을 여는 일은 두려움과 호기심과 흥분을 겸한 때의 사건이었대. 예화아 내가 정말 괜찮겠니? 어둠 속에서 옷을 벗은 뒤 가만히 내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대. 그는 아무래도 자신을 감싸고 있는 두터운 도덕류를 뛰어넘기가 어려운 모양이었대. 나는 대답하지 않았대. 일찍부터 나는 그 여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있었대. 그래야만 그가 확실히 내 남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었대. 남자와 여자에게 있어서 섹스가 동반되지 않은 사랑은 부질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고 크게 들렸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열번 내 내글리제를 헤집고 들어와 저 가슴을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이 꼿꼿하게 경직되는 것을 느꼈으나 이내 그의 부드럽고 능숙한 애무에 몸을 내맡겨 버렸다. 그의 얼굴이 가슴으로 내려와 혀로 젖꼭지를 애무하다가 입에 넣고 가볍게 깨물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단발마의 짐승이 내지를 법한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두 팔로 그의 목을 감상 꼬매 달렸다. 그는 이미 조맥으로 흥근히 젖어있는 나의 팬티를 조심스럽게 밑으로 밀어내리고 다시 내글리제를 위로 그대올린다. 반드시 나를 방바닥에 눕혔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 질은 완벽하게 내 생에 처음으로 남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내 위로 올라왔다. 그의 우람 그의 우람한 음경이 극히 조심스럽고 천천히 내 살속을 비집고 들어왔다. 이어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엄섭했다. 나는 아픔을 참기 위해 다시 두 팔로 그의 목을 끌어안고 매달렸다. 아픔과 마침내 내가 그의 것이 되었다는 희열과 내 질속 깊숙이 하나 가득 들어와 있는 그의 장대하게 부푼 음경으로 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살이 떨리고 목이 말랐다. 한사건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입술을 마구 빨았다. 누구나 생애의 첫 정사는 잊지 못하게 마련이다. 나는 지금도 그때의 일을 바로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한다. 도둑질도 처음 할 때가 들뜰까 봐 제일 겁나게 마련이다. 첫번의 섹스가 있은 후 우리는 마치 막힌 본물이 터지기라도 한 듯 기회만 있으면 섹스를 했다. 그와의 섹스는 언제나 황홀하고 만족스러웠다. 그해 겨울 방학에는 설악산의 양폭으로 가는 길목의 비선대 산장의 방을 빌려 일주일을 같이 보냈다. 산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 날에는 산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1미터가 넘게 깊이 쌓였대. 온 산이 하얗게 눈으로 덮였대. 계속 눈이 내렸다. 온통 눈으로 덮인 설악산에 들어왔어야 왜 설악산을 설악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비로소 알 것 같았다. 산장 아래쪽 비선대 바위 아래 넓은 마당만한 쏘에 두꺼운 얼음이 얼었다. 그와 나는 철없는 아이마냥 그곳에서 눈싸움을 하고 장난을 하다가 눈밭에서 그대로 눈을 맞으며 섹스를 했다. 한바탕 폭풍 같은 섹스를 끝낸 후 나란히 누워 하늘을 보았대. 높은 하늘에서 시루떡 가루 같은 무수한 한방눈이 경쟁이나 하듯 서로의 몸을 부비며 춤을 추듯 가벼운 몸짓으로 떨어져 내렸다. 추위를 느끼면 방으로 들어왔다. 아궁이 장작부를 지핀 구들장이 절절 끌었다. 젖은 옷을 남김없이 벗어버리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몸을 녹인 뒤 다시 섹스를 했다. 그와의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지만 그 중에서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에피소드가 있다. 어느 날 가을 늦은 저녁 나무 눈을 피해 살금살금 내 자취방으로 찾아온 그를 위해 나는 저녁을 지었다. 퇴근길에 중앙시장에서 사온 문어를 삶아 초고추장과 함께 반찬으로 내놓았다. 부산이 고향인 그는 바다에서 나는 생선 종류라면 무엇이든지 잘 먹었다. 저녁을 먹은 후 한참 색소에 몰두하고 있는데 방문 하나 사이의 부엌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하던 동작을 갑자기 멈추고 밖으로 귀를 기울였대. 색시 이슈 춘천에서 온 선배의 어머니였대. 선배의 어머니는 선배의 밥을 해주면서 며칠간 선배의 자취방에서 머물고 있었대. 선배가 자신의 어머니를 내 자취방으로 모시고 와서 소개했대. 선배의 어머니는 자신이 만들어온 밑반찬을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한 번 다녀간 후 다음날 선배 어머니는 길을 건너 혼자서 내 자취방을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밤이 익숙해서 돌아갔다. 같은 학교 같은 직장의 선배 어머니이고 동양이기도 해서 별 생각 없이 가족 상황 같은 것도 묻는 대로 대답했다. 그 뿐이었다. 그런데 다시 예고도 없이 불속 찾아온 것이다. 그와 나는 빠르게 시선을 교환했다. 다행히 방에서 나는 소리를 선배 어머니가 듣지 못한 것 같았으나 사태가 급박했다. 나는 간신히 음성을 가다듬었다. 어머님 좀 기다리세요. 제가 뭘 좀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선 아무것도 입지 하는 몸뚱이에 치마부터 먼저 뒤집어 썼다. 팬티나 브레지어를 입고 잘 겨를 없었다. 급히 저고리를 찾아 입었다. 그는 아직 알몸 이었다.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옷을 찾으려고 허둥대는 동안 선배의 어머니가 부엌의 대돌로 올라와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 내가 절망적인 실선을 보내자 그는 벗은 몸 그대로 집 뒤 텐마루 쪽으로 난 문을 급히 열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눈에 띄는 대로 그 옷을 쓰러다 이불 속에 감추었다. 선배 어머니가 문을 열었대. 그날 밤도 선배 어머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늦게 돌아갔다. 그동안 그는 벌거벗은 몸으로 어쩔 수 없이 텐마루에서 부들부들 떨었다. 나는 오랫동안 깔깔 웃으면서 그를 놀려 먹었다. 당시의 절박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은 채 텐마루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그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절로 웃음이 터져나왔던 것이다. 그도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쑥스러워하며 씩 웃었다. 나는 너무나 그에게 열중에 있었으므로 한참 후에야 선배 어머니가 몇 번이나 나를 찾아온 이유를 알았다. 은근히 선배인 아들의 색시감으로 나를 탐색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나만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솔사 알았다 손치더라도 별 관심이 없는 일이었다. 그때까지 선배는 그저 선배였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은 그와 나 사이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변화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서울에서 그의 부인이 온 것이다. 당장 마땅한 구실을 댈 수 없었던 그는 그의 부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러한 그의 입장을 충만하였다.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끓어오르는 질투심으로 고통스러웠다. 적반하상인 셈이지만 나는 이 일을 계기로 새삼스럽게 그와의 관계를 되돌아보았다. 얼마 후 그의 부인이 서울로 돌아갔지만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와의 결별을 순비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까지도 그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선배가 마침내 내게 구혼을 해왔다. 나는 그에게 내 결심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별 여행을 다녀온 뒤 서둘러 선배와 결혼했다. 학교도 선배를 따라 춘천으로 옮겼다. 속초와 설악선 곳곳에 그와의 추억이 스미지 않은 곳이 없는 영동을 넘어서 영서의 집이 있는 춘천으로 돌아왔다. 그도 속초에서 업무가 끝나 서울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거리상으로 보면 춘천에서 속초보다 춘천에서 서울이 더 가깝지만 선배와 결혼 후 나는 한번도 그를 만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에 대한 나의 마음이나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니었다. 그가 서울로 돌아간 지 얼마 후 부인과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이 순전히 내 탓 인 것 같아 한동안 괴로웠다. 그러나 세월은 흐르고 나는 선배와 결혼 후 사내 아이를 낳았다. 피임기구를 사용하지도 않고 그와의 수백분을 헤아리는 섹스에도 임신이 되지 않았는데 선배와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가 들었었던 것이대.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아 어쩌면 그와는 인연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대. 선배의 아이에 대한 사랑은 각별했대. 아이가 세살이 되면서 우리는 은근히 다음 아이를 기다렸대. 기왕이면 여자 아이를 낳고 싶었으나 쉽게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다. 첫아이가 살아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다시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들어갔으나 끝내 아이의 동생은 생기지 않았다. 독신으로 만년을 보내고 있는 서울의 그가 마음에 글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선배와 나는 그런대로 두 사람의 생활을 잘 꾸려나갔다. 잘 꾸려나간다는 말은 내게 있어서 애정과는 다른 일종의 체념과 타협 같은 것이었다. 내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선배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선배가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부터다. 선배가 그렇게 되도록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선배가 입원에 있는 동안 비로소 선배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았다. 선배는 한 번도 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본 적이 없었지만 나는 아니었다. 나의 새삼스러운 극신한 간병에도 불구하고 선배는 위암 수술 후 내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내가 그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똑똑히 알았다. 선배의 위암 발병은 순전히 나로 인한 것이었다.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으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암덩어리를 뱃속에 키워왔을까. 선배도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나는 뒤늦게 병원 기록에서 그가 무증자 증임을 알았다. 아이아의 서울 명문대학교 합격 소식을 듣고 나는 속초로 왔다. 동명동 시외버서 터미널에서 내렸대. 터미널에서 불과 50여 미터 거리의 바닷가에 수복탑이 옛날 그대로 서있었다. 아직도 실향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32여 년 전 예대로 수복탑의 모자성은 북쪽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이다. 나는 무연히 수복탑을 올려다보았다. 언제 정말로 저 모자가 성큼 탑을 내려와 통일된 북쪽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결코 나와 내 아이는 그에게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는 앞으로도 영원히 선배의 아들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집 앞에서 다음 내리실 역은 청평역입니다. 청평역에서 내리시는 손님 안녕히 가십시오. 안내방송이 나오고 얼마 있지 않아 경촌선 무궁화호 기차가 천천히 속력을 졸이기 시작했다. 청평역에서 내릴 사람들이 일어서서 선반에 얹어둔 짐을 챙겼다. 바로 앞좌석의 젊은 남녀도 배낭을 챙기며 내릴 채비를 하고 있다. 남자의 머리는 만화 속의 어느 인물처럼 까치머리에 부분적으로 노랑물을 들인 헤어스타일이다. 같은 또래로 보이는 여자는 목까지 내려오는 생머리에 이마로 내려오는 머리를 세로로 가지런히 잘라 발랄하고 귀엽다. 두 사람은 청량리 역에서 기차가 출발할 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키스를 하고 볼을 부비고 스킨십으로 일관했다. 공공장소에서 애정표현이 다소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렇게 보기 싫은 것만은 아니다. 터질 듯이 젊고 싱싱하고 때묻지 않는 모습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들은 지금 넘쳐나는 젊음을 주체할 수 없을 뿐이다. 여자의 꽉 낀 청바지에 드러난 엉덩이 곡선이 무척 선정적이다. 아무튼 20년 3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습이지만 이제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상의 풍경이 되었다. 경춘서는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입석기차표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항상 만원이다. 사람들은 주말이면 산과 강을 찾아나 쓰는 게 일과가 된 것 같다. 일주일 내내 자동차 매연과 각종 공예에 지든 사람들이 산소결표부로 벗금거리는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헐떡거리다 주말이 되기가 무섭게 조금 덜 오염된 산과 강을 찾아 모두 쏟아져 나오게 마련이다. 거대도시 서울은 점점 공예로 찌들어가고 있다. 서울 한가운데의 복개된 청계촌을 되살려 도심에서 맑은 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건 일종의 제수처일 뿐 자연에 대한 갈증은 갈수록 자꾸만 증폭되고 있다. 뉴욕과 서울이 자꾸 비교가 된다. 바다를 끼고 있긴 하지만 세계 제일의 도시라는 뉴욕은 서울과 확연히 다르다. 물가가 높고 인구도 서울 못지않고 자동차도 많지만 서울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공예는 덜하다. 엄격한 규제도 규제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도시 계획을 친환경적으로 세웠다. 도시 중앙에 도시 전체 넓이 만한 공원을 만들고 그 동쪽과 서쪽의 건물들을 배치했다. 한강폭의 세배나 되는 허드슨 강변을 모두 공원으로 가꾸었다. 허드슨 강으로 오르내리는 화물순의 누리탄 모습은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도시 뉴욕이라는 사실을 잊게 했다. 뉴욕에 체류하는 동안 나는 아침마다 리버파크에서 조깅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동쪽의 120분가에서 80분가까지 강을 끼고 천천히 달린다. 리버파크는 조깅코스도 코스련이와 아파트 바로 옆 이어서 어린이 놀이터가 많았다. 공휴일에는 여자들 대신 편한 복장으로 아이들의 유모차를 밀거나 놀이터에 아이를 데리고 나온 남자들이 많은 것도 뉴욕크들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것이다. 일주일 내내 가사노동에 시달린 아내를 위해서 남편들이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온다고 한다. 그 사이 아내는 오랜만에 아침 늦잠을 잔다. 사람 사는 모습이나 정서는 어디서나 마찬가지다. 강을 끼고 야구장과 축구장 정구장이 있고 골프장도 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야구장과 축구장에서는 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들이 경기를 한다. 그들이 지르는 함성과 웃음소리가 밝고 신선하다. 사람 사는 모습이나 정서는 본질적으로 어디서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보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실감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남편이 위암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일부러 뉴욕지사로 발령을 자청했다. 그녀 남편의 죽음이 나와 그녀와 깊은 인과관계가 결과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대. 무엇보다 그녀가 느낄 죄책감이나 심리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은 내 나름대로의 배려였다. 그러한 배려는 내 스스로에게도 절실한 것이었대. 나는 어느 누구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뛰어들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의든 아니든 내가 결과적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에 너무나 깊숙이 뛰어들었다는 사실에 깊은 죄식을 느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회사에서 마침 뉴욕지사의 영업 확장을 할 필요가 생겼대. 따라서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영업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했대. 내가 뉴욕지사의 발령을 자청하자 영문도 모르는 사장은 감지덕지하며 바로 발령을 냈대. 청량리 역을 출발한 기차가 성북 역을 지나 금곡을 지날 때쯤이면 달리는 기차 안에서도 확연히 공기가 달라진다. 처음에는 미쳐 느끼지 못했으나 두 번 세 번 청평행이 거듭될수록 창밖의 풍경이 아니고 공기의 맛으로도 지금 기차가 어디만큼 달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대기 중에 누적된 이산화탄소는 이제 자연정화의 단계를 지나 전 세계석으로 기상이변과 고온현상을 가져오면서 인류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목전의 현실로 다가왔다. 지구 종말의 시계는 쬐깍쬐깍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인간이나 자연이나 균형을 잃으면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게 마련이다. 어쩌면 내가 뉴욕지사의 발령을 자청한 것은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 내 나름대로 내가 깨뜨려버린 그녀와 나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의 균형을 되찾으려는 노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구의 마지막 허파라고 일그러지는 브라질의 아마존 수림처럼 이 나라의 수는 강원도가 그런 존재이다. 서울에서 강원도로 진입하는 경중가도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2차순 도로가 4차순 6차순 이 되고 깡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상가 건물들이 난립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기차가 청평역 군에 들었었다. 돌컹 하면서 완전히 기차가 멈추어서자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창 밖으로 깨찰구 오른쪽의 시멘트로 만든 잉어의 조각상이 시야에 들어왔다. 어른의 키만큼이나 되는 잉어는 꼬리지너미를 비틀며 막 물 밖으로 튀어 오르는 형상이다. 좀 아쉬운 것은 몸통에 비늘이 그려지고 푸른색이 칠해져 있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엉성해 보이는 점이다. 뉴욕으로 떠나기 전에는 청평역에서 잉어 종각상 같은 것을 보지 못했다. 아마도 내가 뉴욕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세워진 모양이다. 이름 그대로 맑은 호수가 있는 청평을 상징화하려면 잉어 조각상만 덜렁 세워놓을 것이 아니라 조각상 주위도 신경을 좀 썼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확실히 조중이라 그럴 것이다. 청평역에서 내리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는다. 같은 객사 앞자리에 탔던 젊은 남녀와 다른 객사에서 내린 사람 대여섯 모두 열 사람이 되지 않았다. 건너편 플랫폼에 먼저와 역군에 머물고 있던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내 속력을 내며 꼬리를 보이며 시야에서 사라졌다. 복선 철로가 아니어서 시간대마다 상하행순의 기차가 역에서 잠시 기다렸다가 교차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기차표를 종이상자에 집어넣고 깨찰구를 나오는데 그녀가 소리없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그녀는 긴 생머리에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입술에 루즈 같은 것도 바라지 않는다. 여자라면 다 하는 화장이지만 그녀는 전혀 화상을 하지 않는다. 나는 유행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옷차림과 꾸미지 않은 수수한 그녀의 얼굴과 모습이 좋다. 속초 공항에서 속초 시내로 돌아오는 공항 셔틀버스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도 지금과 같이 은근히 사람을 끄는 한없이 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대. 나는 잠깐 동안이지만 그녀가 왜 거기 있는 것인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대. 나 방금 서울로 떠난 기차를 타고 내렸어. 생각보다 빨리 왔네. 나는 내가 먼저 와서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말고 주춤하며 주위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두 사람의 행동을 주목하지 않는다. 춘천과 청평은 한 시간 정도의 먼 거리다. 이 시간대 청평에서 아는 사람들을 만날 리 없는데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경계하는 버럿이 생겼다. 춘천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춘천에서 성장하고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춘천에서 다녔다. 직장도 춘천이어서 자연히 아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 주위를 의식하고 경계하는 것은 자신을 방어하려는 본능적인 의지이기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우리 사회가 구축하고 있는 기존 질서를 존중함으로써 손이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두 사람의 자유의 의지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기존의 가치관을 깨뜨릴 권리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은 광장이랄 것도 없는 역사의 앞마당을 걸어 나왔다. 어디선가 달콤한 아가씨 꽃향기가 실바람을 따라 퍼지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계절 중에도 가장 좋다는 5월이다. 역광장에서 주차를 한 채 잠시 쉬고 있던 택시기사가 두 사람을 보고 황급히 처친 등받이를 바로 했다. 어디로 모실까요? 수목원으로 가주십시오.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가지를 벗어난 택시가 춘천 쪽으로 길을 잡았다. 2킬로미터를 미처 묶아 다리를 건너 좌회전했다. 존에는 이곳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단독 무장을 한 헌병들의 검문소가 있었다. 좌회전에서 곧장 북쪽으로 가면 현리가 나오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포천과 정곡 철원에 이르게 된다. 이 길은 본래 온악산 기슭을 따라 개울 옆으로 길을 낸 군용 도로에 든 것을 2차선으로 길을 넓히고 아스팔트를 깔아 관광 도로로 만들었으니 차들의 왕래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이 길에서 지금도 훈련 중인 탱크들을 볼 수 있다. 탱크들이 훈련 중인 날은 차들이 탱크 뒷공 무늬를 따라 인내심 있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 탱크들로 해서 이 나라는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게 된다. 택시가 청평 유원지와 지난주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었던 청평 호텔이 오른쪽을 보이는 곳을 조금 더 지나 비포장 도로인 충량산 쪽으로 방향을 잡는데 수목은 가는 길 좌우에 소나무와 너도밤나무, 낙엽송 같은 나무와 그보다 키가 작은 다복솔과 도토리나무들이 제법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수목은에 갈 것을 제의한 것은 그녀였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동료 교사들과 함께 가본 수목은이 무척 인상에 남았던 모양이다. 좋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고 싶었던 것일까. 수목은 어느 중년 부부가 충량산 기술구의 한자락에 자연 그대로 각종 나무와 야생활을 가꾸어서 볼거리를 만들고 일반에게 개방한 곳이라고 한다. 그녀와 만나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언제나 밥을 먹고 섹스를 하는 것으로 일관한다. 그냥 헤어지는 일은 없다. 섹스를 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섭섭하다. 젊은 남녀 사이에 가장 확실한 애정표현 방법은 섹스밖에 없다. 그러나 영화를 본다든가 관광을 한다든가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필요하다. 그녀를 다시 만난 것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결혼으로 내 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이다. 그녀는 결혼과 함께 남편의 직장에 있는 인재군의 언어 중학교로 정근을 갔다. 나는 일방적으로 그녀로부터 결혼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미처 마음의 준비도 할 겨를도 없이 그녀를 떠나보냈다. 심하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모든 원인은 내게 있었다. 아내가 사전에 예고도 없이 불속 속초로 나를 찾아온 것이 화근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기혼자 신부님을 미리 분명하게 밝혔다. 다만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법적 절차가 끝나고 그녀에게 정식으로 구원할 때까지 구체적인 사실은 뒤로 밀어두었을 뿐이다. 이혼이니 뭐니 하는 말은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녀에게 오히려 부담을 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늦은 저녁 두 사람이 알몸으로 서로를 탐닉하고 있는 현장에 느닷없이 나타난 아내의 실체에 대해서 그녀가 얼마나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이 가는 일이었다. 그녀는 미처 팬티를 챙겨 입지도 못하고 그 돈만 수습한 채 조소하는 아내의 눈길을 피해 도둑처럼 밖으로 도망쳤던 것이다. 그때 그녀가 느꼈을 모멸감이나 수치스러움을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가슴이 저리고 아프다. 아내가 다녀간 후 나는 한동안 그녀를 만날 수 없었다. 그녀의 자취집 부근을 서성거렸으나 그녀는 의식적으로 나를 피하고 있었대. 여름 방학 때에도 서둘러 그녀는 부모님이 계시는 춘천 집으로 가버렸대. 나는 어떻게 해서든 그녀를 만나 전후 사실을 해명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그 사이 아내와 이혼 수속을 적극 추진해 나갔다. 아내가 위자료로 요구한 아파트와 통장의 현금 재산을 전부 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대. 그것은 사실상 내 좋은 재산이나 다름없었대.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것만도 다행스러운 일이었대. 아내도 나를 만나 잘못된 인생을 새로 시작해도 될 충분한 나이였고 그 점에 대해서 나 역시 마찬가지였대. 그녀를 다시 만난 것은 설악산이 온통 단풍으로 물든 10월 초순의 어느 공휴일이었대. 오랜만에 직원들과 설악산으로 등산을 갔대. 등산이라야 설악산을 종행하는 본격적인 것이 아니고 비선대나 양폭 정도의 가벼운 코스로 야유해를 겸한 것이었대. 전국에서 설악산의 단풍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였대. 영동고속도로가 주차장처럼 길이 막혔대. 그해 단풍이 유난히 붉고 고았대. 설악산 매표소에서부터 대청봉으로 이르는 등산로에 개미 떼처럼 등산객들이 곰실거렸대. 그녀를 만난 것은 비선대를 지나 벼랑을 끼고 양폭으로 오르는 길목에서 비선대 속으로 내려오는 사람들 속에서였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담사에서 아침 일찍 출발해 대청봉을 넘어 외수락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우리 일행들처럼 양폭까지만 갔다가 되돌아오는 사람들이었다. 비슷비슷한 등산복 차림 때문에 처음에는 미처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차양이 넓은 빨간 모자에 파란 등산복 자켓 차림이었다. 1미터도 안 되는 근거리까지 왔을 때 비로소 그녀임을 알아보았다. 좁은 도시에서 언젠가는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의외의 장소에서 마침내 그녀를 만난 것이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일행이 있었대. 그녀가 걸음을 멈추자 그녀의 일행도 걸음을 멈추었대. 남자였다. 나는 그녀가 동행한 남자를 몇 번 먼 발치에서 본 적이 있었대. 여자처럼 소멱하고 해맑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 바로 그녀에게 관심을 보인다던 학교의 동료 선배라는 사람이었다. 언젠가 그녀로부터 그 선배의 어머니가 그녀를 며느리감으로 욕심을 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다. 그 선배의 어머니 때문에 겪은 결코 잊을 수 없는 해프닝을 생각하면 지금도 손웃음을 짓는다. 어느 날 그녀의 자취방에서 그녀가 지어준 저녁을 먹은 후 두 사람이 알몸으로 한참 섹스에 몰입하고 있을 때였다. 내가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안고 그녀가 두 손으로 내 어깨를 잡은 채 내 위에 올라앉은 채위였다. 어느 순간 격렬하게 들썩거리던 그녀의 엉덩이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었대. 그녀가 먼저 밖에서 난 인기척을 들었던 것이대. 나도 엉덩이를 마주 지켜올리던 동작을 멈추고 밖으로 귀를 기울였대. 누군가 그녀를 부르고 있었대. 유 선생 방에 있나? 며칠 전에 시골에서 올라와 있다는 선배의 어머니였다. 그녀가 경악해서 나를 쳐다보았다. 다음 순간 그녀가 후딱 몸을 움직이며 내게서 떨어져 나갔다. 그녀의 질속에서 한껏 부풀어있던 내 음경이 갑자기 밖으로 돌출되면서 범벅이 된 조맥으로 번들거렸다. 동시에 물총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같이 정액이 공중으로 힘차게 분출되었다. 도저히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 어떻게 뒷처리를 했는지 모른다. 경황 중에도 그녀가 자신의 팬티로 모노륨 방바닥을 잽싸게 훔치고 펼쳐진 이불 속으로 말 안 않는 것을 보았다. 급하게 옷을 찾았으나 얼른 눈에 보이지 않았다. 내 옷도 이불 속에 같이 말려 들어간 것이 분명했지만 그걸 다시 꺼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녀가 절망적인 눈빛으로 퇴마루 쪽으로 난 뒷문을 눈치댔다. 유 선생 벌써 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선배 어머니가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고 있었대. 나는 팬티도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뒷문을 열고 퇴마루로 나갔다. 그날 저녁 나는 느닷없이 찾아온 선배의 어머니가 돌아갈 때까지 두 시간 동안을 늦가을의 쌀쌀한 바깥 날씨에 몸을 오들오들 떨며 기다렸다. 덕분에 보름 동안이나 호된 감기를 앓았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다른 등산객들에게 한 그릇 비껴서서 기를 내주며 되도록 자연스럽게 내가 먼저 인사를 했다. 피하기만 하든 나와의 갑작스러운 조우에서거나 아니면 동행한 선배를 의식했는지 심하게 당황해하든 그녀의 눈빛이 가까스러 안정을 되찾았다. 안녕하세요. 그녀도 같은 말로 인사를 되받았다. 그리고 옆으로 돌아보며 영문을 모르고 멀뚱이 서 있는 선생을 소개했다. 같은 학교에 있는 동료 선생님입니다. 이쪽은 XX회사의 속초지사장님이고요. 두 사람이 동시에 손을 내밀었다. 차고 땀이 뱀 것처럼 축축하고 거미같이 손가락이 기다란 손이었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산하시는 길이군요. 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저는 일행이 있어서 조금 더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습니다. 먼저 내려가십시오. 좁은 등산로를 메어져라 꾸역꾸역 밀려 내려오는 등산객들 때문에 그 자리에 더 지체할 수 없었거니와 무엇보다 나는 당황해하는 그녀의 입장을 빨리 모면해 주고 싶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처녀 신분으로서의 그녀와 마지막 만남이 되었다. 그녀로부터 소식을 기다리다 못해 그녀가 재직하는 학교로 전화를 걸었다. 어느 여선생이 전화를 받았다. 그 여선생님 결혼휴가 내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학교에 나오십니다. 청길 아득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녀와 이렇게 헤어지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나는 그녀와 헤어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전처의 출연으로 빚어진 그녀의 충격을 들어줄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던 내게 그녀의 결혼 소식은 한마디로 날벼락 그것이었다. 수목은 입구에서 택시를 내렸다. 두 사람을 태우고 온 택시는 그 자리에서 뒤돌아 소나무 사이를 어렁거리며 지나 이었고 시야에서 사라졌다. 분지스러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제법 넓은 평지가 나타났다. 차분히 가라앉은 조용하고 목가적인 전원 풍경이 거기에 있었다. 평일이어서 그런지 관광객은 한 사람도 눈에 띄질 않았다. 멀리 소나무 숲 사이로 밀짚모자를 쓴 남자가 재배하는 식물에 그름을 주는 듯 소구리를 들고 움직이는 게 보일 뿐이다. 우리도 이런 곳에 집 짓고 살았으면 좋겠소. 그녀가 지나가는 소리처럼 말했다. 그녀의 우리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고 생경하게 들렸다. 나와 그녀는 우선 싱그러운 산속의 공기를 가슴 가득 들이마셨다. 다음으로 그동안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사람이 잘 뛰지 않는 숲속으로 들어갔다. 등불숲으로 사방이 차폐된 장소를 찾아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내가 손을 뻗자 기다렸다는 듯 그녀가 품속으로 안겨들며 내 입술을 받았다. 입안으로 하나 가득 들어와 꿈틀대는 그녀의 혀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짜릿하고 감미로웠다. 그녀의 사태로 손을 뒤밀자 이미 그녀의 팬티가 흥건히 젖어 있었대. 팬티를 옆으로 제치고 질속으로 손가락을 깊숙이 찔러넣자 그녀는 짧고 나지막한 비명을 지르며 왈칵 윗몸을 뒤로 제쳤대. 나도 더 참을 수 없었다. 진 안에 떨어진 낙엽이 그대로 수복이 쌓인 땅바닥에 그대로 그녀를 눕히고 급하게 바시를 내렸다. 그녀도 두 다리를 허공으로 발부둥질하듯 하며 빠르게 자신의 팬티를 벗겨내렸다. 거대하게 팽배한 내 음경이 거침없이 그녀의 까맣게 윤기 자르르 흐르는 숲을 헤치고 액이 범람하는 질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감전된 것처럼 그녀가 부르르 몸을 떨었다. 눈을 감은 채 정신없이 두 손을 허우적거리다가 내 허리를 미친듯이 끌어당겼다. 비염이 가득 실린 그녀의 신음소리와 몸놀림이 더욱 격렬해졌다. 어느 순간 동시에 정점에 이른 두 사람은 온몸의 긴장을 풀며 널브러졌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의식이 돌아오자 먼저 바람에 실린 달콤한 아카시 꽃향기가 맡아졌다. 다음으로 상기석을 돌아 흐르는 겨울물 소리가 들리고 지저귀는 새소리와 꿀을 찾아 날아다니는 벌들의 잉잉거리는 소리가 차례로 귀에 들어왔다. 나는 그 아름다웠던 오후를 평생 잊질 못한다. 우리는 완벽하게 자연의 일부가 되었다. 그날 오후 그녀와 나 사이에 사회의 윤리나 도덕의 잣대가 어디에도 끼어들 틈이 없었다. 20년은 저쪽의 일이 갑자기 현실처럼 클로즈업되어 나타나면서 나는 순간 심한 혼란에 빠졌다. 빈혈처럼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으나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하고 개찰구를 지나 역광장으로 나왔다. 옛날 그녀와 이곳에서 만날 때 같이 여전히 승광장에서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택시기사가 내가 다가가는 것을 보고 손을 뻗어 뒷좌석의 문을 열어주었다. 이곳의 택시 대수가 몇 대인지 알 수 없지만 기사의 얼굴이 낯익다. 택시에 올라 문을 닫자 택시기사는 행선지를 묻지도 않고 바로 차를 출발시켰다. 전번 이곳에 왔을 때는 내 행선지를 자신이 먼저 말했다. 수목은 쪽으로 가시죠? 예. 왜 매번 그쪽으로 가는지 묻지 않는 것만이 다행이었다. 택시가 이내 청평 시가지를 벗어나 건문소 쪽으로 달렸다. 전격적으로 지선생과 결혼한 그녀는 이듬해 신학기에 남편과 함께 인재의 각각 다른 학교로 정건이 되었다. 뜻밖의 그녀가 다시 나를 찾아온 것은 결혼하고 9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토요일 저녁 평소에 가깝게 알고 지내던 기관장 한 사람이 전화를 했다. 당시만 해도 속초에 있는 기관장들은 발령을 받고 온 외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집이 서울이거나 아니면 춘촌, 멀리 부산인 사람도 있었다. 관광 시즌과 겹치면 교통편이 여간 불편하지 않아 일요일마다 집으로 갈 수가 없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격주간으로 집에 갔다 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동병 상년이라고나 할까 집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 끼리끼리 만나서 술을 마셨다. 전화는 예상대로 술 한 잔 같이 하자는 것이었다. 나도 바라던 바였다. 그 점 나는 갑작스럽게 내 곁을 떠난 그녀에 대한 충격과 애정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중이었다. 한동안 나는 미친놈처럼 혼자서 그녀와 같이 추억이 어렸던 곳곳을 찾아다녔다. 곳곳마다 그녀와의 추억이 어려있었다. 그녀를 잊기 위해 술을 마셨다. 건강한 생각지도 않고 포금을 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이나마 그녀를 잊을 수가 있었다. 전화한 사람을 만나 횟집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2차로 호프집에서 가볍게 생맥주 몇 잔을 더하고 자정이 넘은 시간 숙소인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11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키로 방문을 열고 있을 때였다. 옆으로 사람이 다가오는 기척을 느꼈다. 여자였다. 어디선가 내게 너무나 익숙한 채취가 맡아졌다. 출입문 손잡이를 돌리다 말고 얼굴을 돌렸다. 결혼하기 전과 조금 더 달라지지 않는 한없이 착하고 소박한 그녀의 모습이 바로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헛개비를 본 것이 아닌가 하고 내 눈을 의심했다. 그녀가 이 시간에 남편 곁이 아닌 내 방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바로 어제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처럼 소년스러운 표정으로 보일 듯 말 듯 미소마저 짓고 있었다. 마치 그 사이 이제까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표정이었다. 순간 나는 그녀가 나 아닌 다른 남자와 느닷없이 결혼을 하고 그 사이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렸다는 사실이 모호해졌다. 그녀가 바로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이 아무래도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졌으나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나 사기가 못 견디게 보고 싶어서 왔소. 나는 넋이 나간 듯한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지 않았다. 말과 의미가 심하게 괴리되고 있었다. 내용의 진실을 상실한 말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의미했다. 나 언제까지 문 앞에 서 있게 할 거야? 마치 나는 최면에라도 걸린 것 같았대. 한 걸음 비켜서서 그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었대.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온 그녀는 뚫뚫 말린 채로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펼쳐진 이불과 종이 휴지들이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는 어지러운 실내를 돌아보았다. 이불을 한쪽으로 밀고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녀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만날 때마다 되풀이한 것처럼 섹스를 위해 모텔로 들어온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다. 서로의 몸을 씻어주며 목욕을 한 뒤 침대로 돌아와 격렬한 섹스로 서로를 탐닉하고 엑스토시에 이르면 그녀는 산 로렌소 베르니의 법렬과 황홀경에 빠진 성 테레사 조각상처럼 백지와 같은 몽환 속에 빠져들어 정신을 잃고 흔어적거릴 것이대. 나 여기서 자고 갈 거야. 그녀는 똑바로 얼굴을 들고 나를 쳐다보았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대. 나는 한동안 그녀가 한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대. 아무튼 그녀를 밖으로 내쫓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대. 마음 속에서 격렬하게 애정이 교차하고 있었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정교된 이 상황을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대. 그녀는 갑자기 나타난 흑계비일 뿐이었대. 나는 그녀의 존재를 무시하기로 했대. 옷을 입은 채 침대로 가서 털썩 들어 누웠대. 화장실을 다녀온 그녀는 까만 침호가 얼엉거리는 눈이 부시도록 흰 넥을 이제 차림으로 옛날처럼 내 옆에 누웠대.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익숙한 그녀의 향기로운 새취가 콧속으로 스며들었대. 그녀가 내 손을 끌어다 가만히 자신의 하복부에 얹었다. 습관스러운 몸을 돌려 그녀를 안으려다. 나는 그녀가 이미 결혼하고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결혼하지 않았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확실히 다르다. 지금 그녀와 나 사이에 섹스를 방해하는 물리적인 상벽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보다 더 두터운 관습과 도덕, 법이라는 상벽이 가로 놓여 있었대. 그 무엇보다 한마디 상의나 어론도 없이 갑자기 내 곁을 떠난 그녀를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대. 나는 그녀의 배 위에 있는 내 손을 거두어들이고 그녀에게 등을 보이며 돌아 놓았다. 자존심을 상한 듯한 그녀의 고르지 못한 숨소리가 들렸으나 그녀를 받아들이기에는 그동안 내 분노와 상처가 너무나 깊고 컸다.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불쑥 내 앞에 나타난 그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다. 새벽에 눈을 뜨니 그녀가 누웠던 자리가 비어있었다. 택시가 건물소에서 왼쪽으로 길을 꺾었다. 이내 파란 청평호수가 눈에 들어왔다. 호수 전체로 물살이 퍼지고 있었다. 스퀘어를 뒤에 매단 보트가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 경쾌하게 질주하고 있었다. 호텔 쪽 물가에 지붕이 중세성의 첨탑 같은 하얀 천막이 늘어져 있었다. 택시가 수목원에 가까워지고 있었대. 좀 세워 주십시오. 택시기사가 속력을 줄이며 갓길에 차를 세웠다. 여기서 내리시게요? 예, 오늘은 여기서부터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요?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 아, 네, 되고 말고요. 그럼 전화 주십시오. 택시요금을 왕복으로 쳐서 나중에 청평역으로 되돌아갈 요금까지 같이 건넸다. 택시가 유턴에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나는 수목원으로 갈라지는 길목에서 언제나 같이 잠깐 망설였다. 100여 미터쯤 더 북쪽에 국도에서 10도쯤 오른쪽으로 숲속으로 들어가는 완만한 비포상의 비탈길이 있다. 차를 타고 지나면 그 길을 지나치기 십상이다. 그냥 숲으로 들어가는 평범한 등산로처럼 보인다. 길의 폭은 차가 한데 간신히 다닐 정도로 좁다. 게다가 길 양쪽으로 키 큰 소나무와 낙엽송들이 밀생해 있어 터널 같은 그 길을 들어서면 한낮에도 어둡고 치우지 않은 낙엽들이 길바닥에 그대로 깔려 있다. 그 길의 300여 미터 안쪽 터널이 끝나는 곳에 그녀가 사는 집이 보인다. 벽체가 화강암으로 지어진 아담하고 크리스마스 카드의 그림 같은 2층 집은 온통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여 마치 숨겨진 비밀의 정원 같은 분위기를 준다. 국도를 무심히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곳에 집이 있으리라고 생각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곳에 오면 언제나 망설인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선택이 필요했다. 수목음부터 먼저 가볼 것인가 아니면 그녀의 집앞부터 먼저 가보고 수목으로 갈 것인가. 하찮은 내 인생에 있어서도 얼마나 수없이 많이 이러한 선택이 필요했는지 모른다. 토요일 늦은 저녁 인제에서 한계경을 넘어 다시 그녀가 오피스텔을 찾아왔다. 나는 겨날 벽에 유지하던 그녀에 대한 애정의 끈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는 손처럼 서로 엉켜있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이다. 처음이 어려웠을 뿐이다. 우리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분명히 불륜이었지만 그 불륜은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을 빼고 이듬해에도 계속되었다. 그녀의 결혼생활이 특히 성생활이 순탄지 못하다는 사실이 어렴풋이 감지되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의향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가정생활은 남편과 성생활은 나와 남편과 같이하는 기묘한 관계가 그 후로 몇 년간이나 계속되었다. 다시 그녀가 내 곁을 떠난 것은 어느 해 여름방학 이후였다. 방학을 맞아 남편과 함께 유럽여행을 간다고 했다. 방학이 끝나고 학계가 시작되었는데도 그녀로부터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다. 언젠가 그녀가 다시 내 곁을 떠나리라는 막연한 불안이 현실로 다가왔다. 전화를 했으나 전화번호도 바뀌어져 있었다. 의도적으로 나를 피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나는 다시 깊은 절망에 빠졌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 다시 그녀가 나를 찾아왔다. 아이와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을 내게 내밀었다. 몸빼바지 같은 것을 입은 그녀가 무릎을 꿇은 자세로 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옷차림을 만져주고 있는 스틸 사진이었다. 사진은 아마도 옆에 있는 남편이 찍었으리라 옆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왠지 낯설지 않았다.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었다. 저 어리고 귀여운 남자아이의 얼굴을 어디서 보았는지 얼른 생각나지 않았다. 그녀를 많이 닮았기 때문만도 아니었다. 사진을 보여주는 그녀가 몹시 엉뚱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내색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나는 그녀가 필요로 할 때마다 그녀의 정부로서 수컷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냈고 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다만 그녀가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다. 불륜도 이력이 붙으면 점점 대담해지는 법이다. 이력만큼 얼굴이 두꺼워지거나 알게 모르게 기존 도덕률에 둔감해지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때문일 것이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주로 변두리 모텔을 미래의 장소로 택했으나 좀차 그녀의 집이 있는 춘천 쪽으로 장소가 옮겨졌다. 대신 사람들의 시선이 분산되고 드나더라도 의심을 사지 않을 장소를 택했다. 그런 장소로는 콘도가 제격이었다. 콘도라는 곳은 불특정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승용차로 불과 7, 8분의 거리에 콘도가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저녁을 챙겨주고 아이를 학원으로 데려다 준 후 바로 내가 묵고 있는 콘도로 와서 밤늦게까지 섹스에 골몰했다. 어느 때는 섹스 도중에 남편의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처럼 당황하는 일은 없었다. 나 시내에서 친구랑 커피 마시고 있어요. 곧 들어갈게요. 준수 학원에서 왔어요? 아이가 학원에서 돌아왔다는 그녀의 남편 목소리가 내게까지도 또렷이 들렸다. 전화가 끝나고 우리는 하던 짓을 계속했다. 이튿날 새벽에도 그녀는 수영상으로 가는 대신 다시 콘도로 왔다. 수영 대신 샤워를 하고 나를 역으로 태워다 준 뒤 집으로 가서 학교로 출근했다. 그녀가 다시 내 곁을 떠난 것은 갑작스러운 남편의 발병 때문이었다. 선천적으로 병약한 체질을 지녔던 것 같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위안 발병은 그녀가 나와 남편과 아이와 자신의 주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았대. 자연 그녀와 나 사이가 전과 같지 못했대.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어쩌다 나누는 섹스도 그리 만족한 것은 아니었대. 그녀도 갱년기를 맞이하고 있었고 남편의 간호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천천히 지쳐가고 있었대. 또 한편으로는 존해 없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공포에 가까울 정도로 남편에 대한 심한 죄의식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나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녀를 지켜볼 도리밖에 없었대. 어느 날 기어코 올 것이 오고 말았다. 남편의 위암 수술이 결정되었다는 날 섹스가 끝나고 그녀는 내게 등을 돌려 브레이저의 후크를 끼우게 한 뒤 일어나서 팬티를 위로 끌어올리며 선언하듯이 말했대.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오래 준비된 듯한 말이었다. 그동안 그녀의 태도로 보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전과는 다른 불길한 예감이었다. 세 번씩이나 반복되었던 만남과 이별과는 달리 정말 이번은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왔던 것이다. 어디서나 건강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밖으로 나간 뒤 나는 콘도의 베란다로 나와서 그녀의 흰색 르망이 주차장을 빠져나와 콘도 앞을 가로질러 사라지는 것을 멍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수술을 앞둔 아픈 남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별을 선언한 그녀의 선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재혼도 하지 않고 삼십여 년 오직 그녀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 내 앞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대. 얼마 후 그녀의 남편이 수술 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대. 남편의 죽음으로 그녀가 받을 충격과 죄의식을 생각하며 그녀와 가슴 방법으로 접속을 시도했지만 모두 모의로 끝나고 말았다. 마침내 나는 나와 그녀를 위해 뉴욕지사로서 발령을 자청했다. 길은 두 갈래였다. 그녀가 말했다.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는 없다고 프로스트의 식구에서 나오는 말이었다. 그러나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깊은 동경이 남는다. 그 길을 갔었다면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와 함께 말이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오직 한 길만의 선택이 있을 뿐이다. 프로스트가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녀와 나는 한꺼번에 두 갈래 길을 같이 가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수목은 쪽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그녀의 집으로 가는 길을 바라보았다. 슬프게도 더 이상 그녀 집의 굳게 닫힌 문은 나를 위해 열리지 않을 것이다. 네, 불륜도 이력이 붙으면 점점 대담해지는군요. 속초를 둘러싼 그들의 도를 넘는 애정행각은 그들의 이성을 교란시키고 일상에 매우 크게 작용하여 끝내 여인의 남편을 병이 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궁합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일까요? 그들은 부부로 만났어야 할 사람들인데 부부의 연혼 없었나 봅니다. 아무튼 잠시 편안한 휴식 되셨기를 바라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